여러분! 따뜻한 5월이 왔어요! 날씨도 이제 좋아지고 쉬는 날도 많은 5월이라 정말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아라랑에서 준비한 5월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애외비거 서프라이즈! 두 번째, 대왕동 슬라임 서프라이즈! 팝시 프리프토! 세 번째, 애외버블리 서프라이즈! 오렌지! 네 번째, 애외버블리 서프라이즈! 핑크! 다섯 번째, 애외버거 서패션 크러쉬! 여섯 번째, 애외버블레스 투하 패션 크러쉬! 일곱 번째, 애외버거 퍼지패 2세트! 여덟 번째, 애외버 웨이크 오버 시리즈 2세트! 아홉 번째, 키웅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 열 번째, 애외미스테리 선물! 5월에도 아라랑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움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기 바랄게요! 아차! 4월 구독자 이벤트 선물 추천 방송은 5월 6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매일 감사드립니다!